몇몇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같은 그런 곳들을 좋아하는데 굿헤어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제조나 장비기업들을 따지자고 하면 저는 메트로로지하는 기업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를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여러 밸류체인이 쭉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장비기업 중에 가장 크게는 노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애칭, 식각이라고 부르죠. 식각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EUV를 굉장히 오래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EUV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이제 EUV에서 어떻게 최대한 좀 효율을 끌어내고 첨단 공정의 수요를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서 결함을 빠르게 찾아내고 원인 파악에 필요한 툴들을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트로로지 기업들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투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최후의 1g까지 수익률을 짜내는 게 목적만은 아니에요. 제 삶에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책도 쓰고 기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뭐 엄청 리스크 높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기업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조기업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은 자신들의 정보도 되게 풍부하고요. 아래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정보를 잔뜩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대기업들이 제조를 하기 위해 택하는 수많은 그 기술들 중에서 제가 1, 2년 뒤에 확 뜨고 오를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어떤 커리어를 봤을 때나 아니면 제가 있었던 회사를 봤을 때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이 뭐를 원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조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종 반도체 제조기업들을 선호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런 곳들이죠. 인텔도 포함될 수 있겠죠. 현재 그중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반쯤은 물릴 건데 물린 거긴 한데 이게 이유를 보면 사실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질문 받으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투자의 목표가 진짜 최대 수익률을 벌고 몇 개월 만에 나간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이닉스에 있던 시절에 저는 메모리 시장은 이제 안정적으로 잘 클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투탑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저는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죠 이미.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높아지면 저는 연봉이 많이 오를 거라고요. 보너스도 받고. 그런데 하이닉스가 잘 안 되면 대신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안정성을 좀 가져가려고 했다가 관두고 나서 이제 그대로 물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회사가 달랐으면 하이닉스 가지고 있겠죠. 제가 일반인들이랑 봤을 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이제 이론상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비슷하죠. 거의 다 인터넷을 보거나 얘기를 듣거나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곳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대개 해외 포털들에서 질문도 해보고 인터뷰 내용도 보고 그리고 칩의 기술 분석해놓은 것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죠. 조금 공부하고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을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 건 위험할 수 있죠. 저는 아예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까 큰 회사 투자해버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저 대신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 작은 회사들을. 네, 안 하죠. 이거 뭐 그 회사들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회사들 자신도 잘 될지 아닐지 잘 몰라요.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런데 회사 자신도 운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겠어요 스스로. 뭐 이거 대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실패하는 거에 대가가 확 다르죠. 둘이. 그리고 제가 돈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 한두 번 실수해도 이제 제 인생 인생이라고 하긴 그런데 저의 총재산 변화가 크지 않은 그런 쪽이 저한테 선호가 되죠. 이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즈 모델 세 가지예요. 이제 설계, 제조, IDM인데 이거 반도체라는 건 결국 엄청 복잡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목적을 잘하는 칩을 칩의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 회사죠. 그리고 TSMC 같은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칩을 만들어주는 곳. 이제 여기서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팸리스라고 부르고 설계를 받아 제조만 해주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한 회사 안에서 다 하기도 하는데 그걸 IDM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모델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시장의 변화를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린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도체를 설계하면 파운드리 그냥 만들어주는 애들이구나. 그런데 지금 주가는 파운드리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거 한번 기술의 관점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트랜지스터 5천만 개로 설계를 했다. 그럼 팸리스가 그 다음에 1억 개 쓰고 2억 개 쓰고 4억 개 쓰고 이렇게 설계에 쓰는 트랜지스터가 많아지겠죠. 반도체 성능 높아진다면 결국 트랜지스터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결합해야 되면 설계에 걸리는 시간이랑 필요한 돈이 커지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음 내년 설계를 한다는 건.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도 일찍 정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줄 쪽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죠. 설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 모델 3개 알았다고 다 알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모델을 두고 갔을 때 기술이 변하면 얘네들 사이의 파워는 어떻게 변하고 둘 사이의 릴레이션이 얼마나 친밀해질 거냐 혹은 멀어질 거냐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을 바탕으로. 요즘 유튜브도 많고 하니까 유튜브 보고 책 많이 보시고 애널리스트 레포트 많이 보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결론을 떠먹여주려는 부분들은 지우고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얼마나 기술에서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건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이 산업의 매력은요. 되게 이걸 뭐라고 설명한 게 좋을까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이 거의 뭐 손톱만한 칩을 만들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이 개개인이 여기서 그 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미하겠죠. 사실. 근데 그게 미미하다고 해서 냅두면 최종 산출물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그 개별 공정이나 개별 엔지니어들의 그 어떻게 보면 사기를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줄 사이를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이제 단계가 다양하니까 반도체 만드는 그 안에서 투명성을 좀 찾아내는 기술들이 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결함 찾고 안정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제가 이걸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 굵기의 몇 천분의 1 도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좀 더 저는 경이로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는.